헌법 제 8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내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야 한다 형사상 소추가 뭐야 공소제기 우리 계속 보았죠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이게 아니라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는 거에요 형사상 소추만 공소제기만 당하지 않는 거에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는 형사 소추 등의 책임 처벌이 가능한 이 뒷부분 맞아요 그래서 재직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직 중에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 거 다 지금 처벌받고 있잖아요 형사상 불소추 소추되지 않는 거지 법적 책임 다 지는 거에요 그래서 불소추 특권의 의의 대통령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제외 내란 외환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으면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이 개념이 딱 들어오셔야지 계속 이렇게 막 말을 바꿔도 아까 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이렇게 그 오엑스를 이렇게 판가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취지가 보면 국가범진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대통령이란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 소추되지 않는 그거를 규정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내란죄 외환죄가 뭐에요 형법에서 나오는 건데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참절 아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폭동인데 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게 하거나 헌법에 의해 설립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좀 나라로 그러니까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어떤 행동들이죠 그 다음에 외환죄 외환죄는 간첩 생각하시면 되요 외국과 모의하여 특히 적국과 모의해서 대한민국 내의 환란을 불러일으키는 범죄 그러니까 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인데 이제 간첩죄가 일반이적죄 이런 죄들이 제일 그래서 중화죠 국가의 어떤 전복을 꾀하는 어떤 이런 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죄들을 만약에 대통령이 범했다 그럼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위중한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내란 외환 이외의 죄예요 그래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가 재직 중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직 중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특권이므로 퇴임 후에는 얼마든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고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뭐 이렇게 증언 선서 의무를 하고 뭐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구인당하지도 않는 것까지 규정해 놓은 거 그래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탄핵 소추도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맞죠 그래서 불소추 특권의 효과 만약에 불소추 특권이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요 그 다음에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재직 중에는 형사소송법상에 공소시효가 정지 돼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형사소추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공소시효가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지 돼요 재직 중에는 그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 그러면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형사소추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잖아 왜? 대통령이 형사상 특권적인 배제되어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이 대상이 되므로 내란죄 외환죄 근데 되는데 사실상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가 형사소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어도 사실상 그 옷벗을 가고 안 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형사소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특별법 그래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는 법률 특별법 2조 3조에서 내란죄 외환죄 등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진행되도록 그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법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헌법 제84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